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예린입니다 오늘은 짜잔 킹도조이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짠 제가 산 편의점에서는 이게 1400원이었고요 짠 한개 더 또 유아잉 틀렸으면 일단은 얘를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뜯지 이렇게 뜯나? 무서워요 얘네들 안 뜯어 안 뜯어 이렇게 뜯나봐요 아 뜯었다 다 뜯었습니다 여기 안에 장난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자 소개됐습니다 짠 이거 일단은 이거랑 어 스티커 같은게 들어있고요 이거 스티커같아요 문꽃오리 일단은 그런거고요 자 이런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사실 너무 안좋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있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퀸스티커에 사신분들 알겠죠? 아 이거를 요렇게 이거를 끼워야돼요 이거 왜이렇게 안 끼워주죠? 잠시만 빼기도 힘들어 이리 아 뭔지 알겠다 이거 선글라스 잠시만요 아 아 이거 진짜 안돼 아 어떡해 저 이거 빼기는 틀렸나 봐요 됐다 자 빼줬고요 자 자 이거를 붙이면 됩니다 자 실패 됐다 어 되고싶다 뚱 완성 이거를 이렇게 cere你们 define 빨간색깔이 끼우고 보석들 마지막 일단 오늘을 끼우고 짠! 자, 귀엽다. 이거 어떻게 하나 잡으세요? 용코 살고 있어. 자, 이렇게 파란 색깔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 색깔 되고요. 자, 이제 먹는 시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이게 쿠키고요. 이게 밀크 초코입니다. 먹자!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음... 아, 이따. 저에 평가 넣어버렸다니. 이랄까. 이랄까. 오! 초코요. 떼줘라. 훗! 훗! 네. 초코 한 스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 벌써 4분 36초나? 남은 한 개는 안쓰게 하는 게 좋겠죠? 훗! 네. 이제 타란!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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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다 먹었다 다 빨간색이에요 제 손도 빨간색 그렇다면 짠 파란색 반지도 빨간색 짠 오늘은 캔더블을 소개해봤고요 쌀의 공중시계 구독자는 아니지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인걸로 알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매일매에 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도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안녕 안녕